5G 폰 불법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 김현우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, 먼저 앞에 리포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,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, 구체적으로 무슨 대응을 하겠다는 건가요? 방통위는 오늘 유통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.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과징금 등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불법 지원금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. 한 주 전에 구두로만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한 뒤 경고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. 유통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법 보조금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.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? 우선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잡기 위해 아직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습니다.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조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때문에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가 5G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묵인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 불법 보조금이 시장을 좀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최신 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인 것 아닙니까?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통신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V50를 공짜로 받거나 페이백, 현금을 받으려면 대부분 통신사 최고가 요금제로 가입해야 되는데요. 최고가 요금제는 10만 원에 육박하거나 10만 원은 넘습니다. 2년 동안 쓸 경우 24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겁니다. 또 5G는 접속이 안 되는 곳이 여전히 많고 콘텐츠도 부족합니다. 공짜에 혹해서 불필요한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돈을 내고 5G 폰을 구입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